오늘 종일 흐리겠고요. 오전에 중북부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충청과 호남 그 밖의 내륙으로 눈이 확대되기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채널A 기상캐스터 남혜정입니다. 오늘처럼 함박눈이 오는 날에는 왠지 좀 귀엽고 러블리하게 얼굴을 변신시켜 보고 싶잖아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좀 화사하게 피부를 표현해 볼 텐데요. 먼저 하이라이터로 눈밑과 또 광대 그리고 T존 부분을 좀 화사하게 표현해 볼게요. 이렇게 광대와 T존 부분을 하이라이터를 이용해서 화사하게 만들어주고요. 귀여움의 상징, 이 핑크 블러셔를 이용해서 광대 가운데 부분을 귀엽게 표현해 볼게요. 핑크는 귀엽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동안 메이크업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코랄 핑크를 이용해서 입술을 마무리해 볼게요. 짠! 어떤가요? 함박눈에 딱 어울리는 핑크 메이크업 완성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Lisa's 정상자 savvyyt joyeומע이 Dance컷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